여기가 이제 신제주 신제주권에 안에 들어왔고요. 이제 5일장 가는데 한 5분 정도. 네 5일장 가는게 돼. 한 5분에서 10분 정도. 차 막히면 10분. 10분에서 10분. 건물이 높이가 구제주보다 약간 다르죠? 네 건물이.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신제주 여기 노형 쪽에 있고 38층 짜리 두 개가 있어요. 제주도 제일 높은 저거. 저거 드림타워. 네 그린타워. 드림타워. 드림타워. 네. 그랜드 하얏터에요. 그랜드 호텔. 음. 드림타워인데 그 호텔이 드림타워. 우선 인상은 하루 종합 insights. parce선 둘 다 9분을 드셔 Thanh25원에 주소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. 그렇 cut out! 전혀 인상acing 세우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